흑흑전 어? 흑흑전 흑흑전입니다 이 양반아 내 구전부터 해도 되었나 네 영혼의 고통을 남겨준마 흑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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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흑 흑흑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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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흑 상대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흑흑전 다치의 의미가 사라졌지 그렇지 그렇지 없지 흑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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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체강등 자체 너프 흑흑 흑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어차피 낮은 등급이라서 다시 연승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흑 제이센 빨리 카드를 내주길 바래요 흑 흑 흑 흑 흑 어 밧줄이네 밧줄 흑 하스스톤개의 보겸 흑 흑 그 이중계약하신 분 예 아 예 흑 흑 그 보겸이는 게임을 잘하는 유저는 아니잖아 그지 비제인데 오케이 이거 꽁승입니다 패기입게 영혼의 불꽃을 달려붙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불길 한장따에 없어야 되니 흑 흑 흑 흑 흑 저는 그거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게임을 못하지만 이 게임을 못하지만 과거에는 여러 게임에서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언급하신 그 분은 어 뭐 잘하던 게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뭐 게임 잘하고 못하고가 뭐 이씨 중요하지 열심히 사는게 중요하지 흑 뒤통수 안치고 사는게 중요하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보겸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긴 했는데요 예 예 통수사건때문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그 로이조랑 보겸 저 여기 분명히 내가 내가 얘기 진짜 이거 여담인데 이거 홍구에서 촬영하는데 어 악수하는데 어 아 이제 우리 같은 식구죠 어 어 저기 후TV 계약 어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 막 노예계약 운운하고 뒤통수 치는 어 진짜 존나 대단해 진짜 어찌 보면은 고대의 감시자가 두 장이나 들어있어 되게 이게 딜레마인데 나도 덱을 좀 짜다보면은 한 개 넣으면은 아쉬울 때가 많더라고 아 진짜 막 정작 중요할 때 안 나오고 막 개 게임 터질때 나오고 안 나오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쵸 지불로 딜하자 지불딜 올빼미 두개야 아우 개굿 올빼미로 야 이거 다 봉인 풀자 모든 게임이 재미없다 야 슬기야 단톡에 그런 얘기할때 도타하라니까 도타 가타하라니까 가타 진짜 니네 뒤에 도타 빠지면 X 되는데 진짜 하크령이랑 저기 슬기가 도타의 그 어떤 재미를 몰라 니가 스타크래프트 재미 느끼 스타투 재미 느끼는 똑같은거야 자 자 봉인 해제합니다 에바게렘 봉인 해제 고타를 안해보고 노잼이라고 하지 말고 어 친구야 어 뭐여 우리 슬기가 저랑 똑같은 제네시스 쿠페 사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차를 계약해놔 버려가지고 원하지않는 스포티지 알을 받기로 했습니다 너 사고난다 너 팔.. 받자마자 팔아 바로 받자마자 팔아 남자가 SUV 타면 되겠냐 어? 낮.. 낮은거 타야지 이 시 이 시 나 안되네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야 끝나세요 연승버프하면 가자 습구 등급이 어? 이 별이 꽉 차면 승급되는거 아니야? 아 꽉차고 한번 더 이겨야되는거야? 덱수정 또 안했어 흐흐 사erca 그 성대는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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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 거인을 누가 Independ , 들고 있으라는데 처흡 성기자네 들고잇어 볼까요? 돌 pedir 공... 용감 바꾸라고? 아 용고! 사실 용감은, 용감은 바꿔야지 용감 parent 어 빌스라고? 네 오 락라그나왔네요 또 영롱? 감시자 한 번 낼까? 감시자 내고 감시자 한 번 낼까 감시자? 그 다음에 다음 턴에 산거 4코로 나가잖아 아니? 내지 마? 일단 내야 된다고? 동전 안 쓰면 엔드 터져? 볼 수 없지 어 카드가 10장 돼가지고 막 어제 며칠 전에 태유리가 방송하는데 상대 카드를 계속 10장을 넘게 카드를 계속 짬처리 시켜가지고 계속 이제 막 상대에 막 존나 좋은 카드 들어오다 터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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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웃기더라 야 어? 씹질이더라 그냥 배우스 막 배우스 어 백 말살백 상대방 벨을 배를 터지게 해가지고 막 국토와 설사를 하게 하는 백이더라구요 아예 선정 아 하아... 선악거인 산거! 산거 냈습니다 산거 하아..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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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어이구 명치가 좀 아파요 명치가 좀 많이 아픕니다 운파 쓸 수 있구요 산거로 도발벽 이제 세우라고 이걸로 뭐 때릴까? 이걸로 뭐 때릴까? 이걸로 뭐 때릴까 이걸로 아 시바 도발 때려... 보호막 벗겨? 부엉이 명치? 아.. 곰곰 speakers 경력 소지 야 이 새끼를 그냥 젖같은거 다 내네 이거 거인 뒤졌어 뭐되지 카수병 두개 내는게 베스트라구요 영능도 썼어 와 집을 나왔다 와 영능 좋습니다 아이씨 명치 터진다 아 명치 개 터진다 용거 1코됐다 앞힘 걸고 집을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엉키기를 하고 쥐볼 쥐볼 탈힘 입모를 내려주십시오 윤거에 칙목걸고 냉정 냉정 정정리 이거 디버프 해제 야 이것도 쓰자 온나 때려 근데 여기서 지금 뭘 쓰기가 애매해 선조 여기서 피를 더 깎으면 너무 위험할 것 같애 버튼을 쓰자 저락이 왜 안나오지 아 미치겠네 도발을 꺼내고 이거를 아잠깐 머리 잘 써야돼 이걸 보호막 벗기고 요걸로 명칭 때리고 지불을 갈까 아아 계산 잘하자 도발을 맞춰 아이씨벌 밧줄 타가지고 나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 미친새끼 또 뭐 족같은거 계속 꺼내냐 어 이거 기룡 성기사가 소보 본다고 라그 밖에 답이 없나 거미의 운판에서 도발 나오라고 아 시발 몰라 그냥 인생 도박이지 제발 시발 곰대기 저 아이고 아이 병신새끼야 족같은거 때리고 있어 아 운빨 존망게임 아 미친새끼야 제록스 신도리코 복사기 시발새끼앞 거미를 때리면 어떡하냐 시 어 5 6 9 14 17 야 이새끼가 이거 때리면 시발 이건 개 쓰레기같은 새끼야 아 센것 좀 때리라고 이 등심같은 새끼 고장났어 라그나로스 이새끼가 아 아유 개같은 새끼 이거 이새끼 이거 어 카드가 이거 이거 고장났네 이거 2 3 아웃하면 딱이라고 아 제가 오늘 계속했던 흑마가 나왔네요 치유로봇이랑 톱니장이 나왔어요 아 민무라가 내까 상길이형 미워 돌아와 왜 미친년아 왜 기계가 별로 안좋은데 이 애도 장인이 내까 헤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범위내자 거미내자 됨 ach 오장치 치자 어? 아 나 저런 애들 되게 막 자악해가지고 이씨 날 고쳐지 말고 아고라 흥따 내고 거비를 볼게 뭐 센거 나오면 이걸로 죽여버릴 수도 있고 어이 건폭이 있네 건폭으로 바로 정리하네 어어? 유령기사 어? 오케이 나 쳐 야 이거 내고 티라든 다이라든 그럼 카드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지 어? 받았어? 하수인이구나 이게 아이씨 제대로 안 읽었어 아이 병신새끼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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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플레이어에게 예비 부품을 나눠줍니다 거미 자살도 좋다고 2,2,2 아악 르하아 자, 관려했습니다 물이 열렸다 오케이 요거 내면 돼 꺼져 가소로운 새끼 명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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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턴이 시작될 때 이거 아이씨 뿌샥이 아이씨 뿌샥이 뿌샥이는 다음편 흡 아이씨 칼 아 아이씨 아아 아아 아 아 삶을 할 수 없는 대상이예요 삶을 할 수 없는 대상이예요 아 빨리 부셔야되 삶을 할 수 없는 대상이예요 선택가나 하수인으로 변신해? 겟투자넘이 멀리 미라야! 어허 reality 28 대 15야 뭐가 좋을까 호랑이가 죽었습니다. 호랑이 죽었어요. 2패 뒤지겠네 이거 저는 여신의 칼날입니다. 오오. 아 이거 어차피 죽는데 괜히 때렸다 병신 명신치 됐습니다 그냥 명신치게 다 내장아 어 시간들과 함께 아군 하소인 하나를 내 손으로 가져옵니다 내 영웅이 피해를 입을때마다 플러스 2, 2를 얻습니다 힐봇 재활용 선택한 하소인으로 변신하면 이거 상대편 것도 돼요? 이거? 어? 힐봇 낼까요 힐봇? 힐봇 재활용 할 수 있는데 아 예 안낼께요 힐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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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읐봐 계산 잘하자 계산 잘하자 명치 대결 가자고 그냥 지금 막 탁 돌진해도 될 것 같은데 코스트가 났는데 쟨 피해 없어서 드로우동 다 가면 명치 때리면 다 이기잖아 다 쓰네 다 써 이래도 육인데 어어? 시발 년 저 벌레 같은 새끼고 이딴 데야 된다고? 이딴 데야 된다고? 이딴 데야 된다고? 허벌라는 년이네 이거 졌어? 벌써? 4 아 와 시발 와 이 새끼 존나 사나 돌아버리게 하는 데기다 이거 와 존나 욕 나온다 이거 와 시발 김정은 같은 새끼네 이거 뭐 와 와 뒤끝 장렬한다 진짜 아 진짜 망했다 아 야 뒤끝 지린다 9 14 생전 생전? 뭐야 다 다 내 이 개새끼야 아 8 13 아 Ay 쟨 30 6 9 10 20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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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무아이 10.3. 졌다 아C 전 온종일 낚시할 수 있습니다 뭐 졌다는 새끼가 다 있어 이거 개새끼 퐁 Eins TV 혼자있고 싶어요 uction